안녕하세요. 한어른입니다. 초등학교 때는 살짝 더 많았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때 제가 경주로 수학료를 가가지고 학생 친구들이 놀려가지고 울음을 또 훔쳤던 그런 기억이 또 있어요. 제가 작은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는 떳떳하게 경주에서 멋진 공연을 펼쳐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9월 28일에 경주 긴플로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만나야 될 것 같고요. 긴플로그는 항상 저는 좋아하는 페스티벌이지만 하고 이번엔 또 난지가 아니고 경주에서 하는 긴플로그도 처음이라 저희가 더 높은 뭐랄까 기대되는 마음 좋은 페스티벌을 잘 준비해서 멋진 공연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